가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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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로 가세요. 본인이 이리로 오신대요. I will become a guest. You are the main magician now. Ladies and gentlemen, John! I explain, and you perform. 자, 설명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Everybody, I have normal cards. 자, 그냥 평범한 카드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everything is different. 예, 다 다른 카드입니다. Good. Ask me to remember one card. 한 가지 카드를 기억하라고 말하네요. Okay, settle. Just remember one card. Okay. Show me. Show me. Okay, I'm going to remember one card. 자, 하나를 기억합니다. What do you think, honey? What do you think, honey? What do you think, honey?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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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h. Okay, I remember one card. I will shop for the cards. 자, 섞으세요. 자, 제가 이제 카드를 섞겠습니다. 저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술의 기본은 뭔가요? 잘 안 되네. 저기 마술의 기본은 뭐냐는데요? 마술의 기본은 뭐예요? 다섯의 기본은 인조이죠. 네. 이게 뭐예요? 페이스 다운. 자, 엎어서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나 올려달래요. 아무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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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해 주세요. 이 카드를 기억해 주신 제품이 아이스크리 카드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그 카드라고 말해 주세요. 자, 이 카드가 우리 세 로씨가 기억한. 너! 아, 이 카드가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 카드? 이 카드. 확실하다고 말해 주세요. 확실하다고. 확실합니다. 이 카드가 확실합니다. 이 카드가 확실합니다. 아까 그 기억하는 카드가 어떤 카드죠?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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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없어요. 열어볼까요? 다이아몬드. 이건 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너의 훌륭한 마지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냥 즐기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빠른 거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이거 잡고 계세요! 이건 차스! 차스를 위한 거예요 오케이! See this? 네, 보이시죠? guessing game! You tell me which hand which hand hits in, okay? Yeah Ready? One two three Which hand? 어느 손에 끼예요? . . . . . . . . . 자, 빨리요. 1, 2, 3. 여기. 이제 한 번 더. 1, 2, 3. 근데 다들 왜 웃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좋아. 좋아. 한번 해봐. 어느 쪽이래요? 어디.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럼. 1, 2, 3, and it vanishes, okay? You ready? 1, 2, 3, and it vanishes! Wow! Mr. 새로! Mr.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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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야, 이거, 이거, 이거. Nothing? Wai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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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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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차려입고 보석상으로 불쑥 들어가는 새로. 이번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선 반지를 하나 선택하는 새로. 그는 과연 이 반지를 사려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실례지만 오늘 잠깐만 저와에. 졸리엣이 되주실래요? 제가요? 아, 네. 그러죠, 뭐. 아, 예. 아,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보통 반지는 이런 식으로 빼죠. 한 번 직접 해보실래요? 네. 네, 그러죠. 아, 맞아요. 아,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 이렇게 빼는 것 말고 반지를 빼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잠시 제게 손 좀 보여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요. 방금 진열장에서 꺼낸 반지를 점원에게 직접 끼워주는 새로. 과연 새로는 이 반지를 어떻게 빼야겠다는 것일까? 반지를 이렇게 살짝 문질러볼게요. 어때요? 반지가 점점 뜨거워지죠?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나요? 어떻죠? 어, 아, 정말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상해요. 반지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 길을 불어넣는 새로. 뭔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드나요? 네, 그래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강하게 길을 불어넣는 새로. 그러자. 손가락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자, 반지를 다시. 우지야,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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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화면으로 보면 반지가 손가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과연 새로는 우리를 얼마나 더 놀라게 할 것인가. 하편 가게 안에는 장미꽃잎 하나를 떼어내는 새로. 자, 이 꽃잎을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잘 봐주세요. 아, 거기 계신 분도 이리 와서 같이 좀 보세요. 하하. 반지를 꽃잎 위에 이 상태로 올려놓고 그대로 주먹 안으로 넣어볼게요. 자, 꽃잎과 반지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잠깐. 자... 응? 동 ascent mention 덕 implant 안에서 과연 dönt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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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ho王 자, 계란. 계란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계란으로 변해버린 꽃잎 과연 무슨 일이 또 일어난 것일까 자, 잠시 수건을 펴볼게요 여기에다 그 계란을 한번 깨보실래요? 여기다가요? 네, 여기다 깨보세요 깨보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요 껍질을 벗겨주세요 조심스럽게 계란을 깨는 정원 과연 깨진 계란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